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전해볼 것은 카오스 블러드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어 버프쿨이 없긴 하지만은 바로 들어갑시다 기본진 깔아주고 블러드킨은 이제 체력을 쳐놓으면 체력이 차겠죠 정성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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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이렇게 블러드킨이 마무리가 됐네요. 뭐했는지 모르겠지 마다 그냥 때린 것밖에 없는데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. 조각은 많이 나왔네요. 13개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